전략으로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양 선수가 소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구팬 선수입니다. 177cm의 68kg 태권도를 수연했습니다. 540도 멋있게 보여줬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모습이고요. 자신감이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인호 선수입니다. 이인호 선수는 178cm의 70kg KMB 파이터클럽 소속이고 무예타이를 수연했습니다. 아주 잘생긴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다 잘생겼어요. 그렇죠. 격득을 하면 왠지 울그락불그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폼은 다 잘생겼습니다. 이번 경기는 입식 타격만이 허용되는 룰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라운드 선수는 어떤 기술도 허용이 안 되겠습니다. 글로브도 입식 타격 글로브도 되겠고 3분 3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국환 선수의 화려한 발차기를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양 선수가 주의사항을 듣고 주먹을 한 차례 맞추리치고 정국환과 이인호 양 선수의 1라운드 전기폭 울렸습니다. 1라운드 들어가자마자 오! 물려차기했다! 정기전기! 라운드 1이 끝나기 전에 계획이 끝이 나버렸는데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인호 선수 기절을 했습니다. 실신 K-5선이에요. 약간 그런 포즈가 있었는데요. 이인호 선수의 화려한 발차기 너무 순식간에 해야지 나왔습니다. 파이팅! 인사! 인사하고 파이팅을 하는데 기습적으로 돌려차게 그렇습니다. 이인호 선수 파이팅하면 손을 앞에 내밀었는데요. 정국환 선수가 바로 들어오자 약간 오른쪽으로 피하는 듯 싶었는데 정국환 선수 바로 왼발 턴차기 바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인호 선수가요. 일단 저 악수라도 할 것으로 보였는데 그대로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 뒤쪽으로 피하다가 결국에 턴차기를 했죠.